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에서 정광용입니다. 예배견이 프리고진 정말 빠릅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모스크바를 약 50km, 500km 앞둔 지점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로스포트 온돈에서 보르네츠 지역까지 그냥 순식간에 진격해 버렸습니다. 이게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500km 같으면 지금 현재 모스크바인 것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무장반란을 일으킨 러시아의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노두에 이어서 또 다른 남부 도시 보르네츠 주를 장악하고 모스크바로 북진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푸틴도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푸틴에 대한 소식이 여러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적했다. TV 연설을 했다. TV 연설은 했습니다. 대국민 연설. 지금 비상 걸렸으니까 TV 연설 후에 어디론가 도망을 가뿐는지 잠적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보안 소식통은 바그너 그룹이 보로네즈 주도 보로네즈에 있는 모든 군사 시설을 접수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고 합니다. 보로네즈는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거리에 있는 도시로 러시아의 대테러 위원회는 오늘 모스크바와 함께 보로네즈에 대한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했습니다.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일단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 주에 있는 로스토프 나노두의 군사령부를 장악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보로네즈 주의 주도에 있는 모든 군사 시설을 또 접수를 다했다고 합니다. 군사 시설 접수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보급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2만 5천 명에 달하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에 달하는 반란군들이 용병들이다 보니까 무기 보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스토프 온 도프에서도 군사 시설을 점령하고 공항까지 점령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군수물자 보급을 완벽하게 챙겼고 그걸 가지고 순식간에 올라가가지고 보로네즈 주의 주도 보로네즈 주에 있는 모든 군사 시설을 다 장악했으니까 보급은 짤짤하고 거기다가 그 지역에 있는 경찰 군인들이 여기에 합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마음이 동에서 합세를 하는 건지 용병들한테 두드려 패니까 그냥 끌려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세를 하고 있고 프리고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세르게이 소유군대 나라 그리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이 둘을 국방부 장관하고 총참모장 둘이가 내 발 앞에 오지 않으면 바로 지금 모든 주도를 봉쇄하고 군사 시설을 장악하고 모스크바로 바로 진격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지도 보니까 모스크바하고 로스토프 온 도프에 오늘 제가 특보 세 번째 전하고 있는데 여기 전하고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진압군 편성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죠. 두 번째 속보에서 얘기했는데 진압군 편성을 하려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 점령군으로 있는 군인들을 북으로 북상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군대를 긁어 모아가지고 북쪽에서 내려가면서 막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게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갑자기 이거 군대를 모으려고 하면 한 일주일만 있어도 모으겠죠. 아니 3일만 주어져도 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로 파죽지세로 올라가버리니까 모을 시간이 없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대형책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다급해가지고 아니 500km 코앞에까지 올라오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푸틴이 가혹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는 뻥 치는데 뭘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지금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원래 모든 진격작전 이래 갑자기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또 다른 소식 무장 반란을 일으킨 용병기업 박은호 그룹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북상 지속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보안소식통 말을 입력해서 보로네시주의 보로네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을 접수한 후 그 다음에 로스포트 온돈에서 접수한 후 보로네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을 접수했다. 이렇게 되면 보급 해결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반테러위원회 지키려고 하면 테러위원회를 발동했는데 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했거든요. 모스크바주하고 여러 곳에다가 그런데 비상사태는 말로만 선포해놓고 진압군이 있어야 되는데 진압군을 모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진압군이 없겠습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금 너무 빠르게 전광석하천은 파족지세로 치고 올라가버리니까 지금 러시아 반테러위원회는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보로네시주에도 같은 체제 즉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박은호 그룹이 장악한 로스토프주 북부와 마딴 지역으로 박은호 그룹이 목표로 삼고 있는 모스크바를 향할 경우 예상되는 진출로가 여기 도로를 구글로 보니까 여기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직선으로 노란선으로 도로가 있더라고 저거 타고 그냥 둘둘둘둘 올라가면 바퀴 달리고 캐터필러 달리는 게 얼마나 잘 올라가겠습니까? 두루룩 올라가면 여기는 지뢰도 없어 방어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지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모스크바에서는 방송국을 아직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큰소리만 뻥뻥 치는 것 같은데 프리고진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올라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군사 쿠탄타가 아니다. 정의 행진이다. 우리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됐으며 방해가 되는 건 누구든지 방해버릴 거다. 여기서 프리고진 입장에서야 프리고진은 푸틴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놈인데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정의 행진이겠지만 모스크바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 군이죠. 반란 군이 이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조건은 지금 멈출 수는 있다. 멈출 수는 있는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하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부장이 장을 보내라. 내 앞에, 내 발밑에. 가면 맞아 죽을 텐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럼 푸틴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비행장을 통제 속에 둬서 로스토프 나도노에 있는 비행장을 통제 속에 둬서 공격 비행기가 우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군 지도부가 자신의 전투원을 공격해 죽었다고 무장발란 이유로 들었는데 이 사람은 참 진짜 심리전을 잘합니다. 지금 현재 그는 러시아 국민에게 국영TV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마라. 국영TV에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프리고지는 그들이 파그너 그룹이 간섭해서 그것 때문에 전선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전선에서 일들이 무너진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엄청난 영토가 상실됐다. 병사들은 최고 지도부에게 보여주는 문서에서도 3배, 4배 더 많이 죽었다. 그러면서 게라시, 모프 총참모족이 우리가 여기에 접근하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 이것은 프리고진 주장입니다. 총참모족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 수비군이 도망을 가면 이거 어떻게 전쟁 반격을 하겠다는 건지 일단 게라시, 모프가 총참모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진압군을 걸고 오더라도 모아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망기는 고사하고 달아나버렸다고 합니다. 도망을 갔다. 거기다가 이제 푸틴은 TV연설을 지금 긴급히 했어요.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는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이 기사 보십시오. 푸틴 is in hiding. 무슨 뜻입니까? 푸틴이 숨어뒀답니다. 연설 끝나고 아마 어디로 도망을 간 것 같은데 밑에 빨간 글씨로 저게 이 기사 본문을 제가 뺏겨놓은 건데 블라드미어 푸틴 has gone into hiding. 어딘가 숨어뒀다. The Kremlin is a panicking. 저기 그 Kremlin은 panicking에 빠졌고 이 반란에 프리고진의 명백한 반란임이 틀림없었는데 이 반란의 가장 큰 승리자는 우크라이나다. 진압군이든 정부군이든 반란군이든 여기가 승리자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승리자다라는 외신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틴은 방송을 끝내고 나서 어디로 갔는데 갔다는 것이 숨었다 하는 기사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숨었는지 잠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상적인 루트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상사태가 되면 원래 국가 수뇌부는 도망을 가야죠. 도망가는 거 아주 욕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발언 보겠습니다. 미하일로 포들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러시아 용병기업 파그너 그룹의 수장 예비견이 프리고진의 무상 반란과 관련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이 소식들이 속속 구글링을 해보세요. 1분에 하나씩 소식, 30초에 하나씩 소식이 오르니까 전화하려고, 전화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들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러시아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리고진의 대테러 작전은 이미 로스토프와 다수의 고속도로, 남부지휘본부 등의 장악으로 이어졌다. 고속도로도 다 여기 손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란군 손에 그는 엘리트들 사이에,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 분열이 매우 명백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양 가장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프리고진 또는 반프리고진 집단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한다. 그건 말 하나만 한 소리. 진압군이 패배하든 프리고진이 패배하든 뭐 언놈 한놈은 패배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반격을 지금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살펴보고만 있는 것 같아서 좀 갑갑하긴 합니다. 푸틴의 연설 내용 보겠습니다. 브라우드 메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절, 이게 방금 했거든요. 방금 이거 한 30분 됐나? 자국의 용병기업 박은호 그룹의 군사반란에 대해서 반란 가담자들을 모두 처벌할 것이다. 반란을 즉각 중단하라. 이게 TV연설 대국민 연설이니까 이제 러시아 국민들 다 알았어요.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 러시아가 국민들한테 대국민 연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했다가 하면 국민들 다 흔들릴 텐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푸틴은 TV연설에서 러시아는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반격에 직면해 있다. 하면서 우리의 답은 가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푸틴은 군을 상대로 무기를 든 모든 인은 반역자라고 하면서 러시아 군은 반역을 모의한 세력을 상대를 무력화할 것이다. 러시아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모든 군은 단결할 필요가 있다. 박은혁 수장 예비건이 프리오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푸틴이 직접 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러시아를 배신했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로네즈까지 올라간 것은 이것도 이미 오래된 뉴스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중간에 제가 파란 줄로 끄는 데까지 올라간 게 보로네즈인데 보로네즈에서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는 몰라요. 여기 노란 선으로 쭈루룩 이렇게 고속도로 그림 같은데 이미 처음에 로스토프 온돈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스크바까지의 거리의 절반까지 갔습니다. 2분의 1. 절반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한 4, 5시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는 원래 이 반란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속전속걸로 상대방이 진압군을 모으기 전까지 어떻게든 치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죽어라사나 속도를 걸고 막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진압군이 도망을 가버려서 진압군이 누구라고? 총참모장이 진압을 해야 될 군사령관이 그냥 달아 놔버렸다고 프리고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라시모프가 도망을 간다면 이 게라시모프부터 잡아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도망가면 밑에 부하들은 도망 안 갑니까? 아니 진압군을 편성해가 죽으나 사나 한번 막아봐야 되는데 지부터 도망을 가면 밑에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된다 치더라도 군인이 도망을... 지금 현재 남은 거리는 절반 처음 출발했던 지역에서 절반 절반인데 고속도로를 장악했다고 하니 파죽지세 파죽은 뭡니까? 대나무를 쪼개는 파죽의 지세라 이거 그냥 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 전하면서 프리고신 편 넣는 게 아니에요 푸틴 편은 어차피 안 들었고 전부터 푸틴은 뭐 엉징 대상이고 그런데 프리고신을 편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는 이렇게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남의 나라 왜 침묵공하고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을 해요 우크라이나 국민만 죽었습니까? 러시아 젊은이들 그 전쟁터로 몰아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남의 나라 땅떡거리 치고 들어가는 게 아무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비하인드 스토리고 전쟁을 일으켜? 지금 21세기에? 지금 21세에 땅 따먹게 하겠다는 이게 정상입니까? 아까 제가 러시아 반란군 정관석 하면서 러시아 남부군 사령부를 장악했다고 소식 전한 지 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여기 보로네스를 보로네시라고 읽기도 하고 보로네스스라고 읽기도 하겠는데 여기까지 갔다는 건 정말로 기적같은 일입니다 어떻게든 남은 모스크바입니다 지금 모스크바에 아무리 비상을 걸고 어떻게 해놨다 하더라도 모스크바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아 영국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박은호 그룹 모스크바를 향해 북쪽으로 진격 중이다 푸틴은 개인적 야망으로 그랬다 지금 이제 속보들이 막 저도 구글 띄워놓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어 올라오는 뉴스들은 500km까지 진군했다 북진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는 최고로 업데이트된 소속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일촉즉벌의 상황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게 바뀌어요 뉴스가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 채널 고정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진짜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속보 때리고 있는데 지금 이 속도라면 지금부터 3시간 오늘 저녁 밤 8시 정도면 모스크바 인근까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밤 8시 500km 같으면 잘 달리면 쾌속으로 달리면 군용 차라서 좀 느리다 하더라도 5시간이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서울부산 이 차가 맥히는 지역도 아니고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고 지금 계속 전군 더군다나 여기서 보급이 확실하게 해결됐으니까 보로네스시에서 모든 군사시설을 다 장악했고 보급을 확실하게 갖췄으니까 모스크바가 막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너무 모스크바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기 사람 아니에요 모스크바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든 늦춰야 돼요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진압군을 모아야 되잖아요 진압군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군 적이 한 30만 있다 치는 건 그걸 지금 따라 올라오게 해가지고 진압이 안 돼요 진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푸틴의 경호사단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군인들 박박 긁어가지고 진압군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되냐고 몇 시간 만에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게라시모프가 도망을 가고 푸틴이 잠적을 하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저도 푸틴 is hiding in the news도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푸틴이 일단 푸틴이 살아야 러시아도 사는 것이고 푸틴은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을 텐데 목이 좀 나갑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가 아니고 또 다른 속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